이 속도야? 역시 나한테 화면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능이 좋은 필름을 사십시오 제가 옆에서 찍고 있는데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더 오시죠 진짜 너무 어려웠어 배경이 너무 이쁘죠 근데 그런 느낌이야 팔굽이 왜이렇게 얇니? 언니 언니 화장이 대박 약간 미큭 언니 같아요 멋진 너도 이따 볼걸? 이제 나가니까 저는 화장 다 했는데요? 약간 이런거였거든 화장 다 했어요 그거 하러 가면 동작이 근데 배경도 힙하고 나도 지금 힙한 상태잖아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단 말이지 근데 약간의 미소를 지어주래 그래서 웃었다? 그랬더니 너무 의상이랑 안 맞는 사람인거지 배경이랑 근데 약간 애매하게 웃으니깐 이런 느낌인거에요? 자꾸 이렇게 해야되는거에요? 아니야 아니야 너는 이런 컨셉인거야? 근데 내가 진짜 중간이 없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러고 웃어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되가지고 의상이랑 너무 안맞아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어 응 그래서 결국 어떤 표정을 하니까 딱 오케이 그거야 잠깐 어 부끄러워 약간 조금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을 했더니 아 좋다고 하시더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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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러워서 좀 힘들었지 그래 너무 맞아요 막 혼자 계속 이랬다고 계속 계속 오 진짜요? 근데 근데 표정은 지금 저는 솔직히 지한이의 여기 허벅다리가 굉장히 맘에 들어서 아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희 망카를 썼거든요 보세요 지퍼를 구운 듯한 너무 예뻐요 나 이런 패션이 너무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가 반대를 하더라니까 오늘 스타일링과 옷과 정말 다 맘에 듭니다 맞아 맘에 안 드는 거? 지금 내가 다 졸리다는 거 아 네 아 네 아빠드 이렇게